오늘 회사 첫 출근이야? 어, 첫 출근인데 가자마자 설바이브 게임 한대 내가 회사에 부탁해서 미나씨도 같이 하기로 했어 그런 거 체험시켜주려고 근데 저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내가 미나씨 지켜줄 테니까 뭘 그렇게 멍때리면서 우리 보고 있어? 어, 아니야 아 참, 요새 수영은 왜 안 보여? 글쎄, 전화를 안 받네 나도 모르게 헤어진 건가? 수영 성격이면 그렇지도 모르지 You'll be careful